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집행위원장에 이은 이사장의 2단 사의 표명으로 위기에 입사였습니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이유로 지난 9일 영화제 임시총회에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이 위촉되면서 갑작스러운 공동위원장 체제가 꼽히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위기에 부산국제영화제 사태의 원인과 함께 해법을 좀 짚어보죠. 부산대 영화연구소 소장인 문관규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다이빙벨 사태가 외압에 의해 촉발됐다면 이번에는 조직의 인사를 둘러싼 내부 문제라는 점에서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번 사태는 사태보다는 정확히 규정하자면 운영위원장 임명에 따른 부산국제영화제 조직 내부의 인사 갈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원인은 9일 날 영화제 임시총회에서 조종국 운영위원장이 위촉되면서 이 임명에 따른 조직 내의 반발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은영 집행위원장께서 사위를 표명하셨고 이용관 이사장께서는 사태 수습 후 사위라는 조건부 사위를 표명하셨죠. 그래서 이런 원보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화제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깐 영화제가 개최된 이 시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점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오던데 내부 소통이나 조직 폐쇄적인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좀 오랜 기간 쌓여왔던 거 아닐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화제 인사에 대해서는 늘 정실 인사 그리고 밀실 인사 이런 특정인 중심의 어떤 폐쇄적인 인사로 인한 영화제 인사의 투명성이 약화되었다라는 풍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런 폭문들이 사실로 사실로 입증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어떤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는 특정 개인의 어떤 정실 인사이기보다는 정관에 의한 정관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어떤 인사의 파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에서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사장의 인사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정관이 계속 지속되는 한 특정 개인의 어떤 정실 인사, 밀실 인사 그리고 인사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늘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용관 이사장은 1996년 영화제 창립 멤버잖아요. 영화제의 상징적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사장의 조직 사유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조직 사유화라는 개념은 결국은 인사 공정성이 특정 개인의 정실 인사로 비롯되고 그 정실 인사를 했던 조직원들이 부산 국제 영화제를 이끌었기 때문에 조직 사유화라는 그런 논리가 가능한데요. 이건 결국은 투명한 인사를 저해할 투명한 인사가 되지 않고 이해 가능한 능력 위주의 인사보다는 정실주의적 인사들이 가져온 인사의 폐쇄성으로 인한 조직 사유화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조직 사유화보다는 용화제가 갖고 있는 공공재로서 용화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가능하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정관의 개정이라는 제도적인 문제가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정관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이번 인사에서 보듯이 특정 개인에 관한 정실 인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매년 10에서 20억 개의 국비, 또 시에서는 60에서 70억의 지원을 받던데 견제와 감시가 없이 운영됐던 겁니까? 물론 총회라는 합법적인 의사결정기구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고 잘 운영되어 왔고 그리고 올해가 28년째 시스템이 안정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총회에서 인사를 해왔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를 위한 외부의 인사 견제 시스템 혹은 검증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부재한 상태에서 특정 개인이 어떤 이런 정관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을 하고 그런 경우에 외부 전문가 중심에 어떤 인사위원회를 설치해서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부산영화제가 보다 건강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비 지원 부분들은 견제와 감시가 잘 됐다면 인사 부분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갈무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화계에서는 허 집행위원장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허 위원장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 영화제를 이끄는 두 수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부 갈등을 잘 해결하지 않고 직책을 내던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오던데 교수님은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저는 두 수장의 사의 표명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부산영화제 개최가 다소 흔들린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이용관 이사장의 사의 표명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문영 집행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인사 문제라든가 많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의사 표명을 한 거였고 이용관 위원장께서는 의견을 사태가 수습되면 조건부로 사태가 수습되면 사의를 하겠다. 이런 의사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허문영이라는 상징적 가치를 부산영화제가 너무 강구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관 이사장의 사의 표명은 지금은 저는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인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정관계정을 포함해서 그리고 영화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고 이런 어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 다음에 그때 거치를 평행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허문영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의를 철회하고 영화제에 복귀해서 28회 영화제를 이끌 수 있도록 영화제 내부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런 명분과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무리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갈등을 봉합하고 올해 영화제 개최에 만전을 기회할 텐데 매일모레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태 어떻게 통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에 24일 날 임시총회에서 이런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공공제를 공공제의 어떤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라는 문제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헌은영 위원장의 복귀와 인사 문제의 파행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수습하고 그리고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선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조종국 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지 이런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논의에서 저는 빠뜨리지 않아야 될 부분이 첫 번째는 이런 인사 파행을 가져온 정관계정이라는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용화제가 28년 됐습니다. 96년에 시작한 용화제입니다. 이 용화제는 필름 시대에서 지금은 OTT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변화된 환경에 맞는 어떤 미래 세대들이 용화제에 유입돼서 일종의 세대 교체에 대한 비전도 이번에 분명히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혁안, 쇄신안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미래까지 바라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제가 이제 5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중이면 중요한 실무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뭔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 용화제가 26년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데 두 수장이 이렇게 인사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소 흐트러지는 면이 있겠지만 영화제의 운영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28년 된 영화제이기 때문에 지금 영화제는 급변하는 영화 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걸맞는 부산 영화제가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의 영화제를 어떤 식으로 쇄신하고 어떤 식으로 다른 해외 수많은 영화제에 비해서 좀 선도적인 영화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수장의 갈등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번 영화제에 반영되지 않고 작년에 영화제를 진행했던 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면 이거는 일종의 제자리 걸음이자 혹은 퇴행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저는 우려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영화제 개최할 수 있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뭐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이미 부산 영화제라는 어떤 내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준하는 어떤 영화제는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문제는 지금의 어떤 변화된 환경 속에서 기존의 영화제의 운영 방식을 답습한다는 것은 퇴행입니다. 지금은 끊임없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갖고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영화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성찰과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게 답보하면 안 되고 퇴행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요즘 영화 영상 산업을 보면 OTT 등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서 변화가 많았잖아요. 영화제의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한국 영화가 안팎으로 힘든 시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에서 잡음이 발생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2년 뒤면 30살이 되잖아요. 아까도 28살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영화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 또 치열한 고민과 논의와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자유롭게 남겨주시죠. 네. 부산영화제는 96년에 출범해서 아시아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한국 영화가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영화제로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영화제의 전통을 갖고 있는 영화제가 앞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미래 비전의 선포라는 이런 어떤 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올해의 어떤 갈등들이 호문영 위원장의 복귀 그리고 내부의 어떤 갈등의 봉합을 통해서 안정적인 28회 영화제를 치를 수 있도록 모두 다 노력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미래의 비전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인사의 공정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태를 맞아 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영화연구소 소장인 문관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